원주시 북원교 인근 원주천 둔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인금부터 출발해 왼쪽 둔치 8.6km 구간에 하수도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총 사업비 42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해 입찰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천변에 땅을 파는 공사다 보니 관을 묻기 전까지 흙이 무너지는 걸 막는 흙마귀 공법과 물이 들어차는 걸 막는 물마귀 공법이 모두 필요한 곳인데, 원주시가 지금 선택한 공법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시멘트를 비벼서 지하 6m 아래로 막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공사입니다. 하천변에 시멘트를 땅속에 매설을 매립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해당 공법은 4m 이상 땅을 파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곳에 시공되는데, 전체 8.6km 가운데 2.9km 구간입니다. 땅에 구멍을 먼저 뚫어서 콘크리트를 주입한 후에 자리가 잡히면 그 뒤에 땅을 파내고 벽을 세워 관을 묻는 방식인데, 콘크리트가 주입되고 양생이 되기 전까지도 오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시멘트가 계속해서 하천변에 묻혀 있는 것 역시 문제라는 겁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미 원주시나 타 지자체 공사에서도 해왔고, 기존 공법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데다 오염 위험은 거의 없다면서, 땅속에서 흙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새 나갈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200m 구간의 시류를 채취해 인근 토양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